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일 휴일을 앞두고 이슈가 제일 큰 게 들어와 있는데요. 터키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100% 증가했다라는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터키 거래소 터키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BTC 투르크 거래에서는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한 130%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터키가 애드로한 터키 대통령이 미국과의 경제선정을 선포를 했죠. 미국의 목사가 선교 목적이 있는데 간첩 혐의를 받고 있어서 2년 동안 구금돼 있는데 이분을 빨리 석방하라고 하면서 미국이 터키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다른 뉴스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경제적인 입력만 차지하다 보면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관세를 올리면서 현재 달러화와 금을 리라로 빨리 환전을 하라고 애드로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금 모기는 우리 아나라 IMF 사태 때 기억하시죠? 집안에 있는 금 모아서 전부 다 나라를 살리자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니까 터키에서 24년 동안 살고 계신 교민이 전화연결하는 뉴스를 봤는데 거기서 교민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터키 사람들은 금이나 현금을 침대 밑에서 보관하는 그런 생활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갖고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호응은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백화점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줄 서 있다. 그다음에 면세점에서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거의 다 외국인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본에도 비슷하게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서 동일본 대지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 많은 금고가 몇만 개가 떠내려왔다고 그런 뉴스를 보셨을 텐데 아마 터키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터키 국민들 중에 일부는 자기네 나라 돈보다는 암호화폐를 선호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한꺼번에 늘어나서 100%씩이나 하루보다 100%씩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현재 경제 제재를 맡고 있는 이란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이란도 현재 비트코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면 중국도 거래량 저게 하면서 비트코인 량이 늘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경제가 불안할수록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는 일각에서는 지금 터키에서 국가 주도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가 자기네 나라 석유 페트롤을 발행했다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볼 때 국가 주도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희가 느끼는 게 국제 유가나 금시세는 하락하고 미국 달러나 엔화는 상승세라고 보이는 게 현재 터키와 암호화폐 거래량의 상황에서의 현재 경제 상황이라는 걸 보시면 앞으로 암호화폐가 이런 개발도선가국이나 제3세계 국가에서는 자기네 나라 화폐의 대안화폐로도 또 피해가는 화폐로도 피난처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 강화입니다. 일본 금융청이 23개의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재 실태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 거래소에 대한 승인조사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을 발표했는데요. 이 승인조사 감찰이라는 건 일본식 표현이어서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니까 거래소를 승인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거래소에 대한 걸 계속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에 비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너무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일본 금융청의 의견인데요. 일본은 거래소가 현재 거래소에 보유자산이 총 8천억엔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 돈으로요.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한 6배 증가된 금액이기 때문에 재료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래소당 인력이 한 20명 위만 되는 거래소들도 많이 있고 특히 자금 세탁 방지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일본 금융청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앞으로 위기관리 능력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또 내부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영 구조는 어떤지를 좀 수시로 점검해서 앞으로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이런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 두 가지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암호화폐 거래소가 결국 앞으로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보완을 철저하게 하고 관리를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군요. 그리고 제3세기 국가에서는 암호화폐가 자국나라 통화에서 피난처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터키 사태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